2023년 3월 24일 사순 제4주간 금요일 제1독서 지에서 2장 1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의인에게 터치를 놓자. 그 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암호라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탓한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를 질책하니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짐이 된다. 정령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의 길은 유별나기만 하다. 그는 우리를 상스러운 자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부정한 것이냥 피한다. 의인들의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의인이 정령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 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금 요한보금 7장 1절에서 3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나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느니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여전히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실에 의구심을 가지지만 그래도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의인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의인을 대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제서에서 봅니다. 그들은 다짐합니다. 의인에게 덫을 놓자. 이 말은 이수님과 유다인들 간의 갈등을 연상시킵니다. 의인들의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의인이 정령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보자.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지혜서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의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치 악인들이 놓은 덫과도 같고 그들의 생각처럼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에 대한 악인의 태도는 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부 유다인들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